일단 형님 형님 저 찾아서까지 와주셨는데 예 제가 한번 수술 오지게 해보겠습니다 2호 기본 파츠네 붓 붓은 엔진만 뽑으면 되고 오호 차 좀 있으시고 아 근데 룩지 카드가 없으시다 룩지 카드 룩지 카드가 있으시네 맞다 이거 사면 안되네 룩지가 없어서 일단 파츠를 살포시 파츠를 해보겠습니다 빠꼬없이 가야겠는데 잠깐만 룩지가 많이 없으니까 제발 이 파츠를 아아 지렸다 아 아 풍선도 못 뽑았어 미친 아 이 정도면 명인사 아니야 진짜 룩지가 없어 룩지가 없어 와 미친 고파츠만 2개 뽑았어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건 이온에다가도 팔 오바가도 대박입니다 형님 플라임패도 없으시네요 플라임패도 일단 좋은거 하나 사드릴게요 다 느린거거든요 이거 플라임패 이거 다 필요없는거에요 플라임패 수술도 해드릴게요 일단 플라임패 이거 밑에 보시면 좋은게 뜹니다 형님 제가 사드릴게요 그 미사일 아 그 뭐고 미사일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야되요 예 그렇다 이거 이거 사야되요 이거 1년치만 사시고 쓰세요 일단 1년이면 충분하거든 이게 형님이 지금 끼고있는 플라임패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보시면 잘보세요 형님이 지금 끼고있는 플라임패은요 스파하트가 좀 느려요 잘보세요 좀 느리죠 근데 탄화채우기도 벅차 근데 이거를 끼잖아 그러면 이제 탄화채우기가 쉬워요 보이시죠 네 오케이 훨씬 낫죠 그리고 파츠는 일단 이온에다 쓰세요 이온이 지금 이거랑 이렇게 박으면 어우 훨씬 좋아져요 1 5 5 1이었는데 8 5 5 충분하지 끝났지 4 5 5 5 5 5 6 5